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장비만을 소서 자랑하는 우리 조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 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 계세요? 신부님 저 감기 걸렸어요 아파요 손 들어봐요 손 번쩍 들어봐요 아이고 어떡한데 약사 드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저기 박사 시작할 때 학교에서 독일말 배워야 된다고 해서 독일에 있는 수녀원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갈 때 독일어 배웠던 신부님들이 독일말 쉽지가 않으니까 신부님 1년 더 걸릴 거예요 주교님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여튼 주교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1년이니까 1년 안에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됐던 독일에 가서 그 어떤 수녀원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수녀님들이 제가 사제라는 이유 하나로 거기서 지내는 숙박비도 받지 않고 밥값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를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수녀님들 중에서 독일어 선생님이었던 수녀님 그 수녀님을 또 제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독일어 배우고 저는 또 바로 수녀원에 들어와서 수녀님들한테 독일말 또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1년 반 2년 걸리는 과정을 저는 9개월 만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수녀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줘서 그렇죠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독일어 시험을 100점을 맞았는데 그 통지표를 제가 게시판에 한번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수녀님들이 다 제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 천재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 수녀님들이 모두 용돈을 받는 날이었어요 수도회에서 거기 있는 모든 수녀님들에게 용돈을 주는 날이었는데 그 원장 수녀님께서 저에게도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저는 여기 수도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녀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셨습니다 신부님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지냈을 때 그냥 공부하고 미사드리고 그렇게만 지냈었었지 누가 저한테 가족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수녀님들이 받는 용돈과 똑같은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는 코로나 전에는 제가 매년 독일에 갔어요 그 수녀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갈 때 떡도 해가고 한과도 해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 갔는데 수녀님도 어떻게 지내시나 또 이제 좀 보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왕권은 이렇게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은 복음서에서 봤을 때 병자들, 죄인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이고 예수님의 왕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왕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믿고 있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독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이 이제 주님께서 그 죽음을 굴복시켰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신앙 안에서 정복이 되었고 굴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하느님도 믿고 있고 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있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매일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이 이 삶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이끌어줍니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명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께서는 온누리의 왕으로서 우리들을 다시 만나게 되시면서 당신의 왕권을 따라서 살아간 이들과 당신의 그 왕권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으신다는 게 오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악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이 인생 더 모아두고 더 쌓아두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더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해요 그 모아두고 쌓아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인색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에는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오만한 마음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돼요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자체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악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도 관심 없어요 하느님 나라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모아두고 쌓아두면서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괴물이 되기를 악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랑을 해봐서 잘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그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죠 누가 시켜서 해야만 해서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신학생 때 돈이 떨어지면 제 지갑을 어머니 화장대 위에다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만 원짜리가 가득 채워져서 제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지는 거죠 내 아들이 돈도 없으면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엄마가 그 지갑 보면서 아이고 맨날 빈털털이네 하고 돈 넣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틀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내 사랑의 틀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이들도 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삼촌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가 그걸 바라든 말든 1번 신경도 안 쓴다 2번 그 조카가 그 일을 꼭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뒤에서 응원해 준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내가 조카를 사랑하니까 조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사랑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드러내기도 좀 그렇지만 저도 매년 기부를 하고 있어요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 일부분을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하기 전에는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통장에 쌓여가는 그 돈, 숫자 숫자가 커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쓸까? 그냥 내가 쓸까?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 인색해지더라고요 더 모으고 싶고 더 모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쓰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외면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사주고 싶은 마음도 참아야 되고 왜요? 돈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부를 하고 나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음에는 어디다 또 기부해 볼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분께서 대가 없이 내어주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만들고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줍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작은 이들을 사랑하고 작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관심과 배려를 가질 때마다 우리들도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구원받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아두고 쌓아두고 악은 이야기예요 계속 모아놔야 돼 너 미래에 무슨 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아둬야 돼 계속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 질문을 받게 되겠죠 모아두고 쌓아두어서 그거 자식들에게 줘야겠다 이 생각도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죽었을 때 슬퍼할까요? 순간적으로는 슬퍼하겠죠 하지만 슬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땅 엄마가 나한테 줬다고 했는데 왜 죽을 때 형한테 줬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100% 해요 이 건물 아버지가 나 꼭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누나한테 줬지?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해요 결국에는 그 모아두고 쌓아둔 게 또 다른 재앙을 만들고 자녀들이 불목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냉정해지십시오 내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날 때 나도 예수님 오른쪽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왕권이 내 안에서도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게 재물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내가 구원받는 데 쓰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만난다는 거 믿는다면서요 하느님 나라 있는다는 거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우리 심판받을 거라는 것도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내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겠죠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집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니? 그랬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빼고 나 빼고 가장 작은 이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요즘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또 대화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것도 현대인에게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주변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의 복음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줘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죽음과 종말을 묵상하면서 신부님이 내준 이 숙제에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